이 가운데 또 어제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좀 임명을 서둘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국회 청문회가 끝났는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 대차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바로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방송개혁이나 이쪽 방송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지난번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 그만둔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백을 했고 대행체제가 됐습니다. 특히 방송개혁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급변하는 방송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에 대한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이 이제 감안이 됐을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KBS 같은 경우도 시청료 분리징수를 이제 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등등 해서 그동안 너무 공석이 됐기 때문에 또 특히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라서 한 번도 국무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권익위원장하고 참석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사회상 거의 1년 넘게 거의 뭐 정부가 어떤 통제하기보다는 거의 사실상 뭐 별도 단체처럼 이렇게 운영돼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정상들을 빨리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좀 임명을 서두른 게 아닌가 서두른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늦어졌죠. 네. 여기까지 정치권 이슈는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